갤럭시 S3의 기능 방음이 되는 헤드폰을 쓰고 순서대로 미션 전달 마지막 선수가 전달받은 미션을 갤럭시 S3의 질문 갤럭시 S3의 S보이스 기능을 이용해 올바르게 미션을 해결하면 점수 획득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에 앞서 몸을 좀 쫙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올림픽 응원가에 맞춰서 몸을 기다렸어요 어때요 어때요 렛츠고 음악 주세요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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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듣고 싶어요 자 시간이 없어 역시 현아 빨라요 음악 듣고 싶어요 모든 걸 몸으로 음악 음악 이 음악 이 음악 이 음악 듣고 싶어요 응 아 예 자 지유를 알았대요 음악 듣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과연 음악 듣고 싶어요 야 나간다 아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음악이 나오네요 네 역시 똑똑한 갤럭시 S3입니다 이렇게 해서 3문제 성공했습니다 아 아 굿 자 이제 마블 화이트 팀의 대결입니다 마블 화이트 팀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붐에게 자 이것도 몰라 문자메시지 사랑해를 보내시오 아 보내는 거 어떻게 보내지 보내시오 붐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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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자메시지 사랑해를 보내시오 보내자 퇴장 퇴장 수백 개 수백 개 수백 개 문자메시지 수백 개 수백 개 문자메시지 사랑해를 보내주세요 자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음악에 빠져있어요 사랑 사랑 사랑해 사랑 사랑해 갑자기 고백을 했어요 메시지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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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시지 메시지 보냅니다 보냅니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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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시지 보냅니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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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시지 삼각관계 사랑해 사랑해 메시지 보냅니다 시간 없어요 과연 사랑해 메시지 보냅니다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낼까요 틀렸습니다 정답이 이거예요 붐에게 사랑해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아 붐에게 보냅니다 네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블블루 팀 첫 번째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문제를 좀 내봤습니다 갑니다 붐에게 전하 걸어줘 네? 붐 붐 붐 붐 붐에게 붐에게 전하 걸어줘 걸어줘 저 요 저 저 하하하하 저 붐 붐 붐 붐에게 붐에게 전하 걸어줘 하라고 걸어줘 전하 걸어줘 전하 걸어줘 자 전하 걸어줘 시간 없어요 붐에게 전하를 전하 걸어줘 음 음 자 신동이에요. 이 친구 신동이에요. 붐에게 전화를 걸어요. 붐에게 전화를 걸어요. 붐님에게 전화를 겁니다. 붐에게 전화를 걸어줘. 어디로 가나요? 걸린다 걸린다 걸린다. 진짜로 걸렸어요. 전화가 왔습니다. 뭐야 전화 걸릴나. 스트릿! 자 이렇게 해서 에스 보이스 게임은요. 헤블 블루가 승리를 했습니다. 자 이 소식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대결에서 만나뵙죠. 갤럭시 에스 스트릿! 음악 실행. 장신의 말에 반응하는 에스 보이스. 삼성 갤럭시 에스 3 삼성 갤럭시 에스 3 삼성 갤럭시 에스 3